이재명 대표는 과거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2016년 11월 11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 관내 업체에 수억 아니 수천만 원이라도 갈취했다면 그날로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과 성남FC 의혹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병품처럼 두르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민주투사 행세를 했습니다 정작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꾸라지로 행동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신문에 진술서로 가름 또는 의견을 묻지 말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 비서관을 접촉하고 정리한 문건을 제시하자 이재명 대표는 처음 본다 몰랐다 모르세로 일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이라면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검찰 추궁으로 궁지에 몰리자 최측근마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손절해 버렸습니다 검찰 조사에 사실상 묵빛본을 행사하고 나와서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에 민원이 있는 관내 기업을 찾아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약 182억을 받고 특혜를 줬습니다 두산건설이 50억원 후원금을 내자 병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고 용적률이 250%에서 670%로 2.7배로 뛰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법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흐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까지 함께 흙탕물을 일으켜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기 바랍니다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의 활동이 제주뿐만 아니라 창원, 전주, 진주 등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있지 않을까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최선을 바라면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국가안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는 나라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도록 만들려고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나 라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이벤트를 위해서 북한군의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조작하려고 했던 정권이었습니다 안보의 구멍이 뚫린 사이 진보정당의 간부는 앙코로와트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앞에서 조국 통일 위협을 위한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국회 내부에도 간첩은 침투했었습니다 국회의원 전 보좌관 한 명이 서울 시내에서 북한의 난수표를 이용하여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간첩단에게 문재인 정권 때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지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진보, 촛불 세력과 연대하여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간첩단은 북한의 공작 지도부의 지령을 실행했다고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라 안보가 거의 무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하겠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했습니다 내년 1월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경찰로 이관되도록 해놓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업무 기능과 노하우를 이유없이 사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대공 무장해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첩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 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대공조직이 살아있어야 북한의 간첩활동과 체제전복 기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간첩은 언제나 음지에서 암약합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원상회복시키고 구멍 뚫린 곳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급현안질문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주요 군사기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국방위와 외통위의 개최를 요구해왔습니다 해당 상임위와 상의한 결과 다음 주에 국방위와 외통위를 열어서 무인기 문제 등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오늘 오후 2시에 유족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 주에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 과정을 거치게 되면 모두 종결되게 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는 녹사평 추모관도 방문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서 사고 원인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도 밝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월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3.89% 내지 4.27%입니다 작년 11월에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93 내지 8.11%를 기록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은 것은 2008년 금융기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대 이율 차이가 커서 시중은행 8개 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 3,22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그 전에 2021년보다 무려 8초 이상 정액된 금액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라고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유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길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체 이탈 검찰 조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승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며 10분이나 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A4 용지 1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는 수사 내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소명한 것보다 검찰 출석하기 전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 측근에 대한 뻔뻔함을 보았을 때 이미 예상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표 최측근들이 대장동 비리 등과 관련해 뇌물, 불법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죄가 없다면 그런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무고함을 입증하면 그만입니다 검찰의 현직 야당 대표 소화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불법 혐의를 받는 사람이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된 것도 처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 역할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출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고 본인 생일에 고향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 말에 책임질 시간이자 민주당은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고된 대로 은행권이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은행권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대출금리를 막 올렸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자 대출금리는 놔두고 예금금리만 내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를 넘었고 예금금리는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결과 작년 3분기까지 역대 최대인 40조 6천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기본급의 361%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경영성과급으로 책정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성과급이 기본급의 280%에 340만 원의 특별 보너스까지 나눠준다고 합니다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들은 부동산 시장 하강에도 이미 연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은행은 직원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이미 은행들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3년 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진 당시 마스크 등 국민안전물품으로 폭리를 취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의 규제에 앞서서 은행권의 자승과 금융당국의 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